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월요일날 우리 그래도 장 초반에는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상승으로 좀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이닉스는 연이어 계속 엄청난 시세를 좀 뽑아내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현재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우리가 뭐 단순하게 오늘 시세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지 말고 지금 앞으로의 비전과 전망을 좀 놓고 보면은 자꾸 삼성전자가 좋다 좋다 하지만 뭐 좋은 부분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있죠. 이 반도체 품귀 현상 그렇죠? 이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과연 이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우리 파운드리 업종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전체적인 캐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너무나 딸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가격 변동도 있을 것이고 또 이에 따른 굉장히 또 돈이 많은 현금이 좀 있는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캐파를 증설해서 이 반도체 품귀 현상에 걸맞게 또 그런 어떤 상황을 또 극복해 나가고 또 굉장히 또 많은 매출로 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기업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자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봉 차트입니다. 뭐 횡보성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을 놓고 본다면 좋은 내용들이 더 많지만 또 최근에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이제 미국 공장에서의 전력 공급이 안 됨으로써 그렇죠? 한파로 인한 정전 뭐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또 생산동이 또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됐었죠.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 30분을 세워놓으면은 정전 30분당 한 5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좀 떠안는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미리 정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고지 받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놔서 그래도 손실은 그렇게 예상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반도체 생산하는데 굉장히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전체 캐파 대비해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기업들조차도 또 일부 생산을 또 멈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뉴스를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품귀 현상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평택의 파운드리 신규 라인을 조기에 가동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신규 파운드리 라인을 조기에 가동한다라는 이야기를 밝혀내고 있고요. 8인치 웨이퍼 반도체의 단가도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품귀 현상과 함께 슈퍼사이클 국면에 들어가면서 사업 기회를 좀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극자외선 전용 라인인 경기 화성 사업장 V1의 생산량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면 한 7월 달부터 라인을 좀 돌릴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업체들, 반도체 확보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GM에서 그리고 GM이나 폭스바겐, 소니 이런 업체들에서도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쪽 업계 관계자는 또 파운드리 주문이 1년 이상 꽉 차 있을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또 생산을 맡긴 고객사에게도 공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이제 주문이 또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해서 좀 사태가 심각한데 오히려 이런 사태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저는 뭐 충분한 호재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가격이 그렇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비례해서 결국에 가격의 높낮이가 좀 형석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가 뭐 그쵸? 장장에 생산을 좀 어려워 생산이 좀 난항을 겪는 일부 어떤 파트들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또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그냥 뭐 이벤트성으로 갑자기 뭐 자동차를 그냥 순간 많이 생산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좀 글로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 국가만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시대가 바뀌어가는 그런 산업에 있어서 반드시 좀 필요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어떤 시장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생산동을 더 늘리거나 생산라인을 좀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 이런 거는 좀 적합한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기회를 좀 잡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겠죠. 그쵸?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기업은 그래도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정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압도적으로 성장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좀 그런 재무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기업들은 이런 어떤 기회를 옆에서 진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죠. 혹은 좀 무리해서 또 채권을 발행하든지 증자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 주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가면서까지 이제 시설 확대라든지 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갖고 있는 현금이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기에는 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그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당장의 단가가 이렇게 횡보성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이런 어떤 상단의 가격대는 지금 코스피 기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로 임하던 목표로 꼽았던 단가에 거의 근접해서 좀 시세가 많이 나와줬었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의 이제 밸류를 놓고 본다면 당분간은 좀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는데 중간에 어떤 호재성 이벤트가 나오면 또 한 번에 또 급등은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대한 목표치와 기대치를 한 번에 좀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돼서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조금 아무리 주가가 선반형이어도 조금 쉬었다 가는 국면은 충분히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VIP 회원님들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뭐 몇 종목 보유는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좀 가장 인상적인 거는 원익 QNC입니다. 우리 원익 관련 종목들을 좀 꾸준하게 보시는 것도 좋은데 다들 지금 단가가 좀 세요. 그렇죠? 단가가 좀 세기 때문에 물론 포워드로 먹어서 포워드 실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밸류를 따지면 저렴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시세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삼성전자가 횡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종목들을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원익 QNC를 이렇게 하락해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편입을 시도를 좀 했었는데 어쨌든 하락한 조정 끝에 우리가 또 한 5에서 7% 때 벌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재무적으로 보거나 하면 굉장히 또 고성장을 보여주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보시면은 ROE도 보시면 20% 때 상승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BPS 만원대에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 PER도 보시면은 2020년도에 실적으로 대비하면은 20배 정도 나오지만 21년도로 포워드 멀티플로 적용을 시키면은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 단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죠. 내가 사는 자리가 맨 밑바닥이라 생각하고 내가 사면 무조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지금 저렴하다라고 하는데 왜 안 가? 주가가 왜 빠져?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주식들은요. 꾸준히 하락간에 모아가야 되고 우리의 목표는 연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 성장 과정을 옆에서 같이 보면서 느끼라는 거죠. 주가를 보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보고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좋은 기업들도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넌지시 언급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방산업의 어떤 성장에 따른 우리 밑에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같이 좀 보유를 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효율적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원익QNC 조정 매우 땡큐라고 언급드린 바 있다. 아직 시세는 안정권이 아닐 수는 있으나 기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증착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웨이퍼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 쿼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쭉쭉 브리핑을 다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놓고 보시면 우리가 한번 이 종목을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VIP 회원님들께도 이렇게 꾸준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DBI텍, 원익IPS, TCK, 테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살펴보면 좋다라고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핀테크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단기적인 테마적으로 급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좀 효율적일 수 있고요. 실적을 동반한 기업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기업 성장에 맞게 발맞춰서 보유를 좀 해나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네오이즈, 코스모 신소재, 서흥, 오리온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이런 종목들 지금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자 기존에 우리 이제 세틀뱅크, 케이지니시스, 모빌리언스 이런 것들도 다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세틀은 오늘 뭐 소폭 반등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이 단가를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언급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단가를 노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좋은 시세를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할이 지금 가장 선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좀 모니터 하시면서 밑에 핀테크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지를 꼭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테마의 수급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는 기업들을 같이 좀 살펴보시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SBI 인베스트먼트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이런 시세를 짧게 단타라도 한번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려져요. 이것도 한번 아침에 매매를 좀 했었고요. 휴스틱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침에 저점에서 잡아서 바로 또 시세를 한번 보고 나온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 센트럴 모텍을 좀 단타성이 단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센트럴 모텍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세틀뱅크도 마찬가지로 저점만 더 확대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림이고 네오이즈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너무 좋은데 바닥에 아직도 바닥권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오이즈 홀딩스도 후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상한가 이틀 연속하고 있는데 상한가를 찍을 때마다 네오이즈도 반응을 좀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세 종목 한번 이번 주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주도하고 있고 주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실적으로 주도를 하는지 아니면 좀 단기적인 테마성 약간 공격적인 성향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단타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냐 아니면 좀 꾸준하게 가져가 보느냐 이런 게 좀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현명한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이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주식시장 안에서도 또 종목별로도 유형과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내가 고집하는 거 하나로만 왜 시세가 안 나오지? 이렇게 막 백날 천날 고민을 해봐야 그 종목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냥 뭐 사면 번쩍번쩍 갈 거라고 원하고 물론 그렇게 할 거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죠. 내가 진짜 사자마자 번쩍번쩍 뛰는 걸 원한다? 그러면 급등 나온 종목들 가지고 그 다음날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급등만 노리려고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니다 싶으면 손절도 병행해야 되는데 손절은 할 줄 모르고 샀다 하면 그냥 물리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기준이. 실적조를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은 실적조를 매매하시면 되고 그렇죠? 나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못하겠어. 그럼 실적조를 분할로 하라고요. 실적조도 터무니없이 그냥 사놓고 짱박아놓는 게 아니에요. 분할로서 좀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초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런 거 무시하시고 그냥 한 번에 몰빵해서 가져가면 되지만 결국에 몰빵해놓고 주가 5%, 10% 밀리면 곡소리 나잖아요. 한강 찾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가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에다가 그냥 씨 다 뿌려놓으면 알아서 큽니까? 물론 크긴 크겠죠. 근데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도 뽑고 농약도 치고 물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날씨에 변수가 생기면 어떡해? 과수원 하시는 분들 사과 달리고 배 달렸는데 태풍 불고 막 이래. 어떻게? 손실이 크잖아요. 똑같다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시장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거를 옆에서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면서 같이 진짜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좀 같이 잘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으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데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한 달에 원래 몇백인데 이게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만은 없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신고 잘 돼서 정상적으로 법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좋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가입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또 좋은 종목들 우선적으로 또 여러분들 포커스를 잘 두셔야 됩니다. 물론 주식이 항상 변수는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